왜 밖에 있어요, 안 들어가고. 오는 거 보려고. 밥은 잘 먹었어? 네. 그래, 왔으니까 됐다. 피곤할 때도 들어가시오. 상처... 상처는 어떻게 된 거예요? 아직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. 이제 허락받고 나온 거야. 사람 걱정하게 좀 하지 마. 말도 안 하고 사라져서 문자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온갖 나쁜 상상을 내가 다 했어. 미안해요. 오늘 하루 종일 어디서 뭐 한 거야? 파출소에 갔었어요. 작년에 나 사고 처리했다. 파출... 파출소는 왜? 거기 왜? 자수하려고요. 뭐라고? 진, 진짜로 거길 갔단 말이야? 가서 뭐라고 했는데. 김희한 씨를 찔렀다고 했어요. 안 믿더라고요. 다 끝난 일이니까.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하던데요. 당연하지. 범인이 자수한 사고잖아. 다 처리한 사고를 경찰이 뭐하러 뒤크리 내겠어?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? 정말 감옥이라도 갈 생각이었어?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. 윤희 씨 다친 것도 힘들고 그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힘들어서 병원에서 윤희 씨가 나한테 고백해줬을 때 다 너무 고맙고 행복했어요. 계속 기다리고 던 말이었으니까. 근데... 두 사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내가 윤희 씨를 좋아할 자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김희한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때까지 난 윤희 씨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윤희 씨도 나를 보면 동생 생각이 날 거고 나도 윤희 씨를 보면 죽은 김희한 씨 생각이 날 테니까. 그만해. 도는 말 안 해도 돼. 왜 아직도 여기서 너를 찾는지 어제야 늘 날 보며 저 먼저 들어갈게요 다 되돌릴 수 있다고 스치듯 잠깐이라도 날 부를 수만 있다면 I find myself for I'm still losing myself 다시 내게 올 수 있을까 잊을 수가 없어서 I care 거짓말이라도 난 I try 다시 내게 올 수 있을까